여보세요 아 예예 급하시다구요 알겠습니다 새돌아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버파이버 셔팅 온 출동이다 빠징가 알게 합체 어라 전업은 뭐냐 야야 비켜 넌 봐라 계속 앞을 걸어막네 너 정말 혼나볼래? 레이저 광선 발사 마그마 브레스트 파이어 날파리 같은 놈 떨어져라 로켓 펀치 멍청한 놈 두 번 다시 망가에 방귀를 막지 마라 하하 사건 접수지로 군 관계력 택배 서비스입니다 웬? 웬 마징가 잭? 하하 오늘은 태권부위가 아파서 대신 나왔습니다 태권부위가 훨씬 빠른데 에이 대신 저희가 싸잖아요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자 그럼 이만 자 여기가 잭! 자 여기가 잭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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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